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여기가 도곡이다 그죠 지금 도곡 교회네요 교회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112년 쯤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최초의 112년 전에 만들어진 교회가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죠 그건 아니고요 이웃에 있었던 교회는 외정시대 때 면회 한 교회를 두고 모이는 것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지금 와룡면이 아니고 월곡면이었습니다 옛날에 월곡면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교회로 모이고 그 이후로 폐쇄가 돼가지고 경완노회록에 보면 1946년도부터 이제 이 교회에 이름이 안 나오고 아마 그때부터 폐쇄가 됐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교회는 지금 언제 세워졌습니까 지금 현 예배당은 70년도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네 네 75년도에 본 건물이 세워졌죠 네 네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이제 도로길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길이 없어지겠죠 그 뒤에 이제 이 도로는 안동댐이 세워지면서 네 네 새로 뚫린 길이고요 네 네 옛날 그 길이란 것은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가 아 이게 옛날 길입니까 네 네 이게 사거리입니다 아 이게 사거리였습니까 옛날 학교 가는 이 길이 지금은 이렇지만은 옛날에 이 위엠마을에서 학생들이 대동초등학교 갈 때 대동초등학교 이 쪽으로 가는거죠 아 예예 이를 따라서 한 심리 이상을 가면은 낙동강변에 초등학교가 있었고요 네 네 이게 요렇게 돼가지고 네 이쪽에서는 어디서 옵니까 그러면 요 아래 마을 아 마을은 또 요렇게 옵니다 그죠 예예예 창실이라고 예 참실이요 예 지금 대동초등학교가 저 밑에서 새로 올라온 마을이 아 예예 여기에 이제 그럼 이게 옛날에 그럼 산거리였습니까 여기가 사거리 사거리 사거리요 예예 그럼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절강 가는거리고 그죠 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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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을로 가는 거고 예예예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쪽은 어떤 쪽으로 갑니까 여기로는 이게 옛날에 이제 옛날 마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가는 길이다 그죠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현재 예배를 보고 계신다 그죠 예예 교인들은 몇 분 정도가 되십니까 교인은 현재 많이 못 계시고 예예 농촌이어서 사람이 거의 없잖아 그죠 그래도 안동 시내에서도 한가정이 오시고 아 시내에서도 오십니까 예 저 위에 온내에서도 오시고 아 온내에서도 오시고 예 과거에 여기서 고향에 계셨던 분들이다 그죠 아니죠 아니죠 아 아니고 새로 오신다 그죠 그리고 의성에서 오시던 분은 대구로 이사를 가시고요 그러면은 교회 일요일 때이면 이 종도 현재도 치고 계십니까 아 쳐도 되는데 네 현재는 안 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방문객들을 오시면 네 이 소리가 제가 옛날에는 이 교회 종소리가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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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벽에도 종 치고 새벽에도 종 치고 복사님 지금 한번 종 한번 쳐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종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알겠어요 정말 한 3 40년 전에 들었는 거 같아요 제가 전국으로 이렇게 현재 종 있는 교회를 가서 쳐 보면은 이 종소리 같은 모습 소리가 지금 현재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렇죠 이 종이요 소리나는 종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성교종이라고 있고 뭐 글자가 좀 있는데요 네 네 네 대구 대구 성교종 네 대구 성교종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쳐 보겠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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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을 칠 때도 몇 번을 친다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? 규칙이 있습니까?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이 종의 여운이 계속 또 좀 오래 가는 것 같고 네 네 제가 순교자 유가족으로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우리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1박 2일 코스로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여행도 시켜주고 네 네 순교직 탐방도 하거든요 네 네 그때 보면은 이제 종이 있는 교회가 들어있는데 보면은 이 정도의 소리가 나는 교회가 종이 없어요 없죠 지금 안동에는 제가 볼 때는 종이 있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있긴 있을 겁니다 있어요 네 풍천 도양의 과거에 가보니까 종탑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청 소재지가 들어가서 옮겨버려가 이제 없어졌고요 네 제가 본 거는 지금요 도곡교회가 가장 오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교회를 거의 다 다녀봤었거든요 예예 예배당 내부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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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초등학교 분교에 건물을 사서 그 목재를 이용을 했다는 거죠? 역사가 오래됐네요. 마동분교에 그 목재가 여기 와서 도곡교회로 재탄생을 했다는 거죠? 정말 의미가 있는 거네요. 그리고 이 뒤에 사택이 대동초등학교 본교 관사 그거를 사택으로 그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 목재가 올라올 때 낙동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 교인이 없어가지고 마동교회 교인들이 낙동강을 건널 때 이 나무들을 막 묶어가지고 땜목식으로 해서 교인들이 다 이쪽으로 넘겨졌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우마차를 이용하던가 길이 없었으니까 우마차나 또 지게 지고 이게 다 지게 지고 이제 그렇죠. 산으로 올라왔어야 되니까 길이 없어가지고 그러한 역사가 여기에 좀 담겨 있죠? 목사님 정말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?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성기면서 또 도곡곡을 지키면서 살아오셨다 그죠? 항상 감사드리고요. 늘 주님의 은내가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. 목사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좀 감사합니다. Io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